안녕하세요. 석고입니다. 마틴 기타에서 이제 어린이들도 아주 편하게 칠 수 있는 기타 하면 떠오르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리틀 마틴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이 리틀 마틴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리틀 마틴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이즈 기타의 약 4분의 3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작은 기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의 기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리틀 마틴은 이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치기 좋은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때 좀 더 작은 부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타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메인 기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또 성인들에게는 서브용 기타로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시리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기타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길이 그리고 폭도 더 작아서 확실히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타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기 훨씬 용이한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리틀 마틴 시리즈는 모델명의 LX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시작되는데요. L은 이제 리틀의 약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는 마틴에서 HPL을 사용한 모델들에 붙는 그런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X하면은 기본적으로 리틀 바디의 HPL을 사용한 모델이겠구나 하고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LX 바로 다음에 숫자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로 이제 탑솔리드 혹은 올 HPL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리틀 마틴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마틴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제 리틀 마틴이 총 3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LX1, 그리고 LX1R, LXK2 이렇게 3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X1R은 어떤 의미냐? 이건 기본적으로는 LX1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판 HPL에 사용된 그 위에 붙어있는 패턴이 로즈우드 패턴으로 적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LX1R, 로즈우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모델명 끝에 E가 붙게 되면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XK2, 이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마틴에서는 숫자들이 이렇게 급을 나눌 때 보통 사용되곤 하는데 LX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틀 마틴의 HPL 모델인데 그 K, 이거는 코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상판과 축구판 모두 코어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서 아마 K2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틀 마틴은 이제 바디가 작은 만큼 사실 울림이나 소리가 아주 좋은 기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른 동급의 미니 기타들 중에서는 충분히 마틴다운 그런 울림과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자녀에게 괜찮은 미니 기타를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괜찮은 미니 기타를 서브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통기타 이야기에도 리틀 마틴 시리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방문해 주시거나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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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